자 준비 시작 발끝 당겨주고 모아주고 한 번 둘 셋 쭉 오 잘하고 있어 알루 오 좋아 알루 진짜 발레리나 같다 빵빵 안녕하세요 빵삼촌 빵삼촌 저 어때요 발레리나 같죠 알루 몸이 너무 빳빳한 거 아니니? 이 발레리나는 말이야 이 몸이 아주 아주 유연해야지 볼래? 이 정도는 돼야지 빵빵 알루도 빵삼촌처럼 유연해지고 싶다 알루, 점핑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그래? 빵삼촌, 여기서 딱 기다리세요 점핑맨! 도와줘요! 조금 이따 보자고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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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해봐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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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해봐 튼튼한 몸, 내가 점점, 점점, 점핑맨! 점핑맨, 점핑맨! 안녕, 얘들아! 우와! 점핑맨! 알루도 빵삼촌처럼 몸을 막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싶어요 점핑맨, 어떻게 해야 유연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 몸이 얼마나 유연한지 테스트부터 해보자 나는 얼마나 유연할지 책을 이찬이의 발 높이만큼 쌓아두고 그 위에 한 권의 책을 더 올려둘 거야 이찬아, 이제 다리를 구부리지 않고 두 팔을 쭉 뻗어서 맨 위에 있는 책을 밀어낼 수 있겠어? 네! 좋아! 한번 해보자! 준비! 시작! 숨을 내쉬면서 2초만 더 있어보자! 1초! 2초! 그만! 이찬이는 초록색까지 성공! 성공! 좋았어! 이번엔 알루! 알루! 빨리 해볼래요! 알루도 알 높이만큼 책을 쌓아두고 그 위에 한 권의 책을 올려둘 거야 준비! 시작! 쭉! 잘하고 있어, 알루! 좋아! 2초만 있어보자! 1초! 2초! 2초! 그만! 알루, 아주 열심히 했어 알루는 알루 어디예요? 노란색까지 성공! 노란색? 괜찮아, 알루 꾸준히 연습하면 우리 몸은 점점 더 유연해질 수 있을 거야 어떡해요? 우리 다 같이 유연해져 보자! 자, 친구들! 우리 모두 다리를 쭉 펴고 자리에 앉아보자 이 상태로 다리를 옆으로 벌렸다가 앞으로 모아주고 다시 뒤로 벌렸다가 모아주고 좋아! 근데 이때 다리를 벌릴 때는 발끝을 세워서 몸쪽으로 당겨주고 다리가 앞으로 쭉 모아질 때는 발끝을 앞으로 쭉 밀어줄 거야 4번만 해볼까? 자, 준비! 시작! 발끝 당겨주고 모아주고 한 번 발끝 다시 당겨주고 쭉 모아주고 두 번 다시 당겨주고 당겨주고 모아주고 잘했어, 마지막! 마지막! 당겨주고 쭉 모아주고 이번엔 한쪽씩 해보는 거야 한쪽 다리를 쭉 펴주고 다른쪽 다리는 구부려서 접어줄 거야 이제 이쪽 다리가 유연해질 수 있도록 몸으로 쭉 눌러주는 거야 준비! 시작! 쭉! 이 상태로 4셀 동안 있어보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이때 반대쪽 손으로 무릎이 올라오지 않도록 꾹 눌러주면 더 유연해질 수 있어 셋 숨을 후 내쉬면서 넷 좋아! 천천히 올라오고 천천히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유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다리를 붙여서 나비 다리 날개 자세로 앉아보자 자, 이제 이 상태로 허리를 쭉 펴고 앞으로 내려가 보는 거야 쭉 달루도 쭉 자, 이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이찬이처럼 고개를 들고 턱을 들고 앞으로 내려가면 더 유연해질 수 있어 같이 해볼까? 4셀 동안 준비! 시작! 쭉 하나 고개 들고 둘 셋 넷 넷 좋아! 그만! 그럼 얼마나 유연해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자, 아까 이찬이는 초록색까지 밀었는데 이번에는 파란색까지 한번 도전해볼까? 와, 이찬아 잘해! 좋아! 자, 준비 시작! 쭉! 파이팅! 파이팅! 오, 좋아! 2초 한번 떼어보자, 1초! 잘한다, 이찬이! 2초! 잘한다, 2초! 이찬이는 파란색까지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알루도 발 높이만큼 네 책을 쌓아주고 이번엔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네 준비 준비 시작! 쭉 오! 오! 2초만 더 버텨보자, 1초! 1만 더! 2초! 그만! 알루는 이번에는 노란색까지 성공! 알루도 성공! 운동을 하니까 정말 유연해졌어요 맞아요 당연하지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우리 몸은 점점 더 유연해질 수 있을 거라고 알루 당장 연습할래요 계속 계속해서 빵 3초만큼 하니 훨씬 더 유연해져야지 아,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어쨌든 모든 친구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날까지 점핑맨은 언제나 함께한다 끝! 나 알루 지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연습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꿈속에서도 그리하여 그리하여 난 이제 누구보다 요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 오오 알루로로 알루로로 알루로 이 모습을 빵 3촌에게 보여주고 말 거야 빵 3촌 빵 3촌 어? 이게 뭐지? 어? 알루 나 여행간다 한참 뒤에 보자 빵빵 아, 이런 게 어딨어 내가 얼마나 유연한데 에이 흐흐흐 안녕 친구들 점핑맨과 함께 좋아요 구독 누르자 고맙습니다